자막 제공 및 자막을 계신 분들께 진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15년 9월 8일 화요일 울산큰고래 괴뇨몬도 상환극입니다. 자 오늘의 울산큰고래 괴뇨몬도 상환극 대박 예감상환극 왈도의 몽정기 상환극입니다.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5년 분당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왈도군 15세 그에 그의 나이 25세 사춘기 질폭노대 시기를 겪는 그 나이 그러나 왈도쿤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사춘기는커녕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친구들의 꾀임으로 인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엄마야 학교 다녀올께요 망할 영감탱 아침 안먹어? 안먹어! 엄마가 밥 차려주니까 얼마나 쪽팔리는줄 알아? 쌍놈의 자식이 조금 저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니 내가 그래도 사랑해 들어오지마 이똥통통학교 난 이런급 안어울리는데 요! 어 왔어 이리와봐 뭐 뭐 뭐 뭐 그냥 잘잤어? 늘 그렇지 뭐 피곤해 죽겠다 나 잘거야 뭘 자 아이 피곤해 게임하자 피곤해 야 나 롤 어? 다이아 갈려고 얼마나 노력한줄 아냐? 롤 다이아야? 아니 실버야 하하하하 우와 짜져 그러면 아 미안해 괜찮아 나 브론즈야 짜져 임마 야 뭐 너 요새 너 왜이리 피부가 좋냐 야 이 다 야 요즘은 어? 관리를 받아야되요 뭐하는데? 뭐 요새 뭐하냐 너 나 여 cool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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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무슨테라 난 일인데 야 야 야 너네들 야구동영상 야구동영상 봤지 야구동영상 이행지대호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난 하나팬이지 뭐야 야구동영상만 하는거 아니야? 이런 꼴 떼주듯 휴 야구동영상 휴 야 이 녀석 이거 좀 떨어지네 니가 할 말이죠? 아직 어린애구나 우리 왈도는 자참 우리 아직 얼라네 얼라 형님만 불러봐라 우리한테 야 넌 나랑 절치이잖아 잠깐만 문자왔다 아들 팬티 이쁜거로 사놨어? 아이 꺼놔야지 아이 엄마 쪽팔리게 이런 문자는 아 어머니가 팬티도 아직 사놨구나 아주 엘사 팬티로 사겠어 맨날 상가 팬티만 사온다고 이 아줌마는 야 드나저나 야 아동이 뭐냐? 몰라? 야 너희 뭐야? 오늘 밤에 집 비냐? 어? 어 비는거 엄마 또박하러 가는거 뭔소리라 그쪽이었어 엄마가 내가 그러면 나중에 밤에 너희 집으로 갈게 그래? 어 알았어 진짜 충격이다 다들 뭐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끝이다 안녕 안녕 야 끝났다 야 끝났다 밤에 갈게 어 야 동이 뭐지 야 동이 뭘까 야구 동영상 뭐지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밖에 생각이 안나 엄마 난 여태 동안 뭐라고 살았던가 15년동안 젠장 죽어야지 원 엄마 나왔어요 야구 동영상 어 밥 다했어? 엄마 밥해놨어 엄마 도박하러 가야지 뭔 도박이야 카드놀이 아 맞다 너 그 유희형인가 그거 한다며 엄마 그것 때문에 딱지 붙었잖아 우리 엄마 또 그럴거야? 아빠도 엄마 맨날 도박간다고 나갔잖아 근데 엄마가 도박을 잘해서 이런집을 사는구나 엄마 엄마 타짜야 엄마를 본받으렴 알았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엄마의 명언 잘 새겨듣고 있어요 엄마 오늘 안나가요? 밤이네 벌써 밤이네 카드놀이 엄마 나가 나가 엄마 나 카드놀이 어어 사랑해 사랑해 문 잘 잠그고 어어 사랑해 이상한거 보지말구 알았어 아아 물티슈 알았어 엄마 야야 야 야 똑똑똑똑 어 봐봐 어어 야야야 컴퓨터 어때? 컴퓨터 컴퓨터? 야 이쪽으로 야 야동이 진짜 알려줘야돼 야 내가 신세계를 보여줄게 신세카이야? 빈세카이를 I can see you 해줄게 아 can see you? 야야야야 어떻게 해야돼 내가 이거 들고왔거든 이거 usb 오오 usb 뭐야 usb usb가 뭐야 야 이거 가수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요정 아니야 내가 끼울게 사빔 뭔 소리야 넣었어 여치 폴더 여치 폴더 여치 폴더 내가 이거 선물로 주는거야 너 잠깐만 열지 나치 뭐 이런거 다있네 여치 들어가 여치 여치 들어간 다음에 저기 EBS 한국지리 있거든? 어 거기 들어가 봐 EBS를 왜 봐 난 야동을 보여달라 아 빨리 틀어봐 그냥 말 맞네 진짜 너 너무 잘나가서 탈이야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야 한국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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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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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야 FDI1 이기잖아 아니 앉아봐 야 경구부이자 이 멍청아 앉으라고 그냥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알았어 알았어 이거 보면 님 잡혀가 그래도 볼거면 좋아요 나 잡혀가기 싫어 아니 안 잡혀가 안 잡혀가 흐흐흐흐흐 나 잡혀가기 싫어 야 FBI는 미국에 있어서 여기 못 와요 단단단단단단단단 하하하하 으하하하 도쿄완 하하하 도쿄완 아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때 하핳하 아강 야 너 밑에 하하하하하하 너 아랫동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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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벌렁해졌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야동이야 야동 야구 동영상이고 야한 동영상이야 왜 헐거 벗었어 어 뭐야 야 너도 이렇게 태어났어 뭔 소리야 뭐야 누구야 너 아직도 손잡으면 애기 생기는줄 알지? 야 까치같은거 아니었어? 아주 산타 할아버지도 믿겠어 야 우리 엄마는 나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데 어? 아니야 너 이렇게 나왔어 아빠랑? 어 생각보다 좋은데? 생각보다 좋은데 야 이제 꺼 아 뭐야 아 야 왜 이런거 보여줘 야 탈야 내 아랫도리가 가라앉혀지지가 않아 닥쳐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너는 이제 어른이야 어른 아 아 어 가라앉혔다 아침에만 이제 텐트 치는게 아니고 저거 볼때마다 텐트 칠수 있어 텐트가 뭐야 아 됐다 나 간다 이제 아들 빨리 꺼 빨리 꺼 나 간다 어 야 창문으로 들어가 엄마 있어 어 어 뭐야 죽었어 골철사 아 기분탓이지 아 아들 아 아 엄마 엄마 열어 어 오빠 알았어요 엄마 잠깐 됐어요 어 뭐하고 있었어 엄마 얼마 땄어요 무슨 소리야 얼마 땄어요 솔직히 말해줘 잃었어 괜찮아요 너 내놔야돼 뭐 너 내놔야돼 엄마 그러지 말자 아빠 배다 팔았으면 됐잖아 너 팔아야돼 나까지 팔면 어떡해 농담케 농담케 농담 역시 엄마라니깐 엄마 나 잘게요 응 내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어 그 오징어 냄새라고 있어요 야 오징어 500원짜리 그거 먹었어요 근데 이 옷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하는데 빨리 갈아입어 알았어요 에이씨 어 역시 우리한테 어 바지깁기 바지깁기 가입어봤자 그거 아니냐 야 됐다 가입은게 왜 사라입었게 아들 팬티좀 볼까 아이 오빠 아니 뭐 뭐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아이 오빠 뭐하는 거야 나가 알겠어 나가 아이 진짜 이 아줌마가 진짜 아이 진짜 쪽팔리게 내가 아직까지 애가 중이구나 애구나 응 인정할게 아이 잠이나 자야지 어 어이 아이 젠짜 그렇게 그날 밤 그의 꿈엔 카렌! 카렌! 여자와 남자가 등창했는데 카렌! 그들은 열심히 떡방아를 절구해되고 제대고 그날 아침 밥 먹어! 집어! 아 젠짜 아 뭐야 새벽이잖아 아침이네 왈도쿤 밥 먹어 엄마 낯설게 왜 일문까지 불러 야 밥 먹어 알았어 엄마 엄마 밥 어디랑 놀아 우리 식탁 없어 땅바닥에서 먹어 우리 왜 식탁이 없어 심은 것도 없는 주줍 잘하는게 많아 그래도 우리는 엄마 돈 힘들게 벌잖아 우리는 이리와 너 맞아야돼 엄마 더 없어요? 아 근데 아 엄마 잠깐만요 아 잠깐만 화장실 화장실 아 왜이리 축축하지 뭐지? 어? 아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아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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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뭐 튀어나왔는데? 아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 어 뭐야 뭐야 다시 봐야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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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 뭐야 왜 젖어져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왜 젖어있어 아 뭐야 이거 아들 왜 야 오지마 엄마 엄마 좀 나가줘 아들 무슨일이야 들어갈게 나 죽이잖아 엄마 이제 나도 낯가리 들어갈게 아 엄마 이거 동인지 아냐 아 왜이러지 엄마 엄마 나 밥 먹을 기분 아니에요 아이 잠깐만 뭐야 이거 누가 밥준데 아 아 아 이거 이상해 어 야 야 어제 어땠어 좋았지 야 아이 그 짱이었지 뭐야 들리 봤어 어제 아니 그 그러니까 이말이야 어 봤네 봤어 나동이라는거 아 아 아 이거 참 아이 뭐라 설명해야되나 아 이거 너무 좋았어 자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네 아 자리에 앉아 자 오늘은 어 전학생이 있어요 오 전학생 들어오게 들어와요 오 후 후 어 어 얘는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갖고 어 어 어 야 야 쟤 야 쟤 약 안먹였냐 누가 조용히 좀 시켜봐 이해 그래 아무튼 Н이 소개를 하렴 피니카 아 조용히 좀 해 빨리 구성히 뛰지 않아 아 음 말해 어 저는 대전미녀 도순이라고 해요 아 오늘 전학생 없어 야 크리옹파크 크리옹파크 같이 입어가지고 말이야 아 오늘 전학생 지금 내가 새로 온 애 지금 데리고 왔어 전학생 들어와요 어 전학생 소개해줘 대전못난이 도순이라고 해요 응 그래 왈도 옆에 앉으렴 왈도가 누구에요? 어 여기 빨간 후드티 멍청하게 생기네 아 멍청하게 생겼어 가겠니 오늘 진도 나가고 내가 무슨 선생님이지? 국어예 음악선생님이야 수유 아저씨 아니었어요? 국어선생님이야 정비 아저씨 아니었어요? 나는 나는 음악선생님이란다 왈도 여기 대슬라모라 대슬라모라 이거 이 부분 한 번 좀 불러보게 일어나서 예 선생님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 안하는거니?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뭐하는거야 지금 빨리 일어나 지금 너 지금 어 다 깎아먹고 있어 마일리지 죄송합니다 빨리 일어나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이것만큼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사랑의 매일 맞아야돼 일로와 맞긴 맞대 손으로 맞겠습니다 그니까 일로 나와 전 못갑니다 선생님 전 못갑니다 뭐하는거야 지금 갑니다 별로 기분도 안좋던데 아 저 지금 얼굴 빨난데요 기분이 안좋습니다 도순이 네? 니가 한번 해봐 어 저 한국 한국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지금 하고있는건 뭐야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프리카로 하든가 아프리카로 몰라요 field 우리 진도 자 이거 진도 다해놓고 시험범이 나오니까 꼭 숙제 해두아 ốc 띵rint 뗨 뜩 아 힘들다 띵뚝 띵뚝 뜩 하아 후 후우 진정이 되질 않아 아 와일도야 왜 아 전학생이 겁나 이쁘지않아? 아? 아 그래? 으어어어어어어어 왜 왜 왜 으어어어어어 왜 도켓 도켓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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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도키 뭐야 이거 이 반응 뭐지?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오쇼 좀 다줄께 도키 도키 야 너 뭘 보여줬길래 저래 도키 도키 메모리얼 ...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양오틸아 도끼 도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아 아...아...아... 아아... 크우우우우우음 으아악 으 !! 몇시간 잤어? 시계를 보니까 3분! 오래잤구나 3분 자놓고 라면이야? 라면이야? 오래잤어 쉬는 시간까지 5분 남았네 NO! 이것은 스타킹 스타킹 뭐지 이건? 어 이거 뭐야 아니야 이래서는 안돼 이 자리는 새로 전학생의 자리잖아 안돼 근데 정말 안될까? 내 나약한 자신 아닐까? 그냥 만져보기만 하자 왜 만져 아무도 안보겠지? 후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섬주섬 주섬 주섬 가방 가방 뿅 하하하하 야 뭐해? 어어어 괜찮아? 로댕의 생각하는 자세?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너 괜찮냐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뭐 양호실 가더만 뭐야 아니야 아 괜찮아 오늘 몸이 좀 안좋아서 양호실이 아 아니야 아니야 어제 뭐했길래 그렇게 해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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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신경쓰지마 얘들아 언제 너희들이 나랑 친했다고 하하하하 좀 심하다 우리야 심하다 아 아니다 실망 아 자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딩동댕 잘가 잘가 아 타로야 타로야 나 먼저 갈게 어 그래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야 아니야 신경쓰지마 내가 왜 이러지? 아 무슨 짓을 한거지? 둘팀 아 아 아 아 스타킹 하하하하 어 뭐야 너 왜 다시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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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가 너 그냥 가 하하하하 죽였어 하하하하 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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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챙겼다 어어어 딱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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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왔어요 밥은 안먹어도 돼요 하하하하 어 엄마 뭐해요 아니 아니 컴퓨터 좀 쓰고 있었는데 엄마 뭐하세요 엄마 어 이거 뭐 까마귀 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야 이거 엄마 이자가 진정이 안돼요 엄마 아무 일도 아니니까 들어가요 어 아 메너스 메이키맨 됐어 문 잠겄고 아 잠깐만 아 아 반응 온다 온다 오고있어 아 그게 오고있어 아 아 아 아 어이씨 어디갔지 주섬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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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갔지 내가 가져온 그거 어디갔지 스타킹 어 검정색 70% 흰색 30% 스타킹 어디갔지 그걸 어디갔지 어 어 아 아 이따고 치고 이따고 치고라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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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상상해버렸어 이리와 망상 여기 내가 왜이러는거지 도대체 일단은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올려놓자 아 이상해 어 이거는 너무 후배를 위하는 자세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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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쳐간다 미쳐간다 왜이러지 이렇게 아니야 다리는 이게 아니야 왜그래 다리는 약간 요조숙녀처럼 그래 이거야 이거야 후 침대야 날 밀어내지마 침대야 날 밀어내지마 침대야 날 밀어내지마 아 아 아이고 어 어 야 야 야 야들야들하구만 어들 무슨일 있어 어 아니에요 오빠 오빠 아니에요 오빠 아니에요 오빠 아니에요 오빠 아니에요 어 어 잠깐만 아 소변욕구가 어 잠시만 멈출 수 없어 어 만지장 만지자 아 요리보고 저리봐도 보고 싶은 그대여 드롭핏 딘딘딘 이게 문이 잘생겼어 자 아 한번쯤 이걸 하고 싶었어 아들 퀄 딴딴딴딴 위글비글 위글딴 트월킹 딴딴딴딴 짱가우 아 어 뭐하는짓이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하하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으어어어어